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전 대법관인 권순일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임무 수행은 정말 많은 문제점을 남겼습니다. 선관위의 중립성 투명성 적법성에 있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한탄이 절로 나올 정도로 제21대 총선관리에서 권순일 전 대법관의 처신은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한 업무 처리를 요구하는 다수 국민들은 반듯하게 그리고 중립적으로 처신할 수 있는 신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간절히 원한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점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박수영 의원의 주장입니다. 이번에는 신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를 상당 부분 뺏긴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국회를 우습게 보았으면 서면 답변을 뺏길 수 있을까? 얼마나 국민을 얕보았으면 자신의 청문회 서면 답변을 복제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이 자기 청문회를 하는데 다른 사람 청문회 자료를 거의 뺏겨서 청문회에 응할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도무지 상식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버젓이 일어났습니다. 10월 27일 날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청문회 의원들은 노정희 후보자에 대한 정책 질의 60여 개 가운데서 지난 9월 22일 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조성대 후보자의 서면 답변을 뺏기거나 100% 복사해서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초선인 박수영 의원의 성품을 밀어볼 때 그가 억지 주장을 펼칠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그를 아는 사람들은 모두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박수영 의원에 따르면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후보는 선관위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후보자의 소신, 위성정당 출연에 대한 평가, 장애인, 교사, 청소년들의 정치참여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 마저도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서 가져야 될 기본적 소신을 묻는 질문에서조차도 앞서 청문회를 치른 조성대 후보자의 서면 답변과 같은 내용을 제출했습니다. 이런 참담한 상황에 맞서 박수영 의원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다른 후보의 가치관과 사상, 소신, 선관위에서의 기본적 그런 자세마저 뺏겠다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인사청문 절차를 무력화시킨 이번 표절 사건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법 3.19조, 국회에서의 정언감정에 관한 법 14조 등에 따라 진상조사와 관련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노정희 후보는 청문회에서 서면 답변을 직접 작성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합니다. 많은 서면 질의를 짧은 시간에 혼자 다 답변하기는 힘들었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뺏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질문지가 많다고 해서 다른 사람 답변을 뺏길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풀어야 될 숙제가 많다고 해서 다른 학생의 숙제에 답을 그냥 뺏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직업 경력의 평생을 법을 다뤄온 사람이 자기 청문회에서 자기 소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소신을 복사해서 청문회에 임할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한 언론인은 이렇게 질책합니다. 학생들도 과제물을 표절하면 제재를 받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오부요인 헌법기관장이 될 사람이 남의 답변을 뺏겨 국회에 제출했다. 선관위원이 아니라 공인 자격이 아예 없는 것입니다. 청문회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노정희 후보자는 자신이 대통령으로부터 후보로 선임되는 바로 그 순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될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문회 답변을 뺏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발상 자체의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의 가치관과 평소의 삶의 자세가 고스란히 노출된 사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노정희 후보자의 경우에는 한 분만이 아니라 그동안 유사한 일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일보는 10월 29일자 사슬에서 청문회 답변을 뺏겨내고 엉터리 판결 이런 사람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란 제목의 사슬을 실었습니다. 사슬 내용 가운데 이런 부분이 등장합니다. 노정희 후보자가 과거 주심을 맡았던 대법원 판결이 하급심에서 뒤집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법 조문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재판을 해서 망신을 당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문책을 받지 않았고 이번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까지 됐습니다. 노정희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엉터리 판결을 지적하자 업무 처리에 소홀함이 있었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면서도 잘못된 판결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엉터리 판결을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셈입니다. 노정희 후보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굵직굵직한 국가의 사안에 대해서 선거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그런 직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표절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부정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표절을 한다는 것은 불법을 저지르는 것과 동의합니다. 제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는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자리라는 것이 사안에 대해서 판단을 요하기 때문에 개인의 가치관과 정직성과 도덕성이란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어떻게 나라의 꼴이 이렇게 흘러가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차분히 앉아서 질문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라도 스스로 작성하는 것이 청문회 서면 답변수입니다. 그것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른 사람 청문회의 답변수를 뺏겨서 청문회에 임하는 그런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합법을 떠나가지고 상식 밖의 행동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